24년 5월 학평입니다. 표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0이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동의 원소 X와 Y가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잡고 갈게요. 평균 원자량. M짜리 Y와 M 플러스 2짜리 Y가 있습니다. 근데 3대 1로 존재하죠. 평균 원자량 구할 때는 그냥 평균 값이니까 내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M짜리와 M 플러스 2짜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몇 대 몇? 3대 1로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죠. 75%, 25%니까. 그러면 항상 뭐다? 1대 3 내분점이 평균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1대 3 내분점이면 0.5대 1.5니까 결국 M 플러스 0.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평균 원자량은 M 플러스 0.5다. 이렇게 잡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기억에서. 일단 기억은 M 플러스 2분의 1 0.5 맞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고요. 지금 M 플러스 2짜리 Y2와 M짜리 Y2의 중성자 수 차는 2다 라고 했는데 Y2가 아니라 M 플러스 2짜리 Y와 M짜리 Y의 중성자가 딱 2차이 납니다. Y2면 총 4만큼 차이 나야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 디귿인데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4, 25, 26 있는데 24.3이니까 얘가 현저히 많겠구나. 실제로 이거 실제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인데 2,3 마그네슘, 2,5 마그네슘, 2,5 마그네슘이 8대 1대 1로 존재합니다. 아마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외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크겠거니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24짜리랑 그 다음에 25, 26짜리를 한번 합쳐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평균이니까 한번 내분으로 한번 해보면 자, 24짜리가 있고 둘이 합치면 아마 평균이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25점 얼마가 나올 겁니다. 평균이.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평균 원자량이 뭐라 그랬냐 24.3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0.3대 여기는 0.7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얘랑 얘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해요? 얘가 7보다 크고 얘가 3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율이. 그렇죠? 0.3대 0.7이면 7대 3이 되겠지만 이게 0.7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이 비율은 만약에 10개라면 이게 7보다 크고 얘는 3보다 작다. 즉, 얘는 7개보다 많고 얘네는 둘 다 3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쳐도 7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얘네들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아, 얘는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이고 어, 이거는 8대 1대 1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염소죠. 염소가 3대 1로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기억을 하면 수능에서 도움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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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